이번 영상에서는 동사 시의 대표적인 네 가지 뜻과 활용 예문 열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펴보다, 확인하다, 조사하다, 주의하다 뜻보다 더 중요한 시의 실전에서 쓰는 방법 지금부터 예문을 따라 읽으세요. 105페이지를 봅시다. 저녁에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. 당신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? 떠나기 전에 문이 전부 잠겨 있는지 확인해 봐.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?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?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알겠어요?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알겠어요? 그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볼게. 가서 놀아라. 설거지는 내가 할게. 저기 아름다운 일몰이 보이세요? 저기 아름다운 일몰이 보이세요?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. 여기까지 C동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